이 자유투 부분이 가장 뭐 적어도 50%만 된다면은 승률이 높은데 조금 더 이제 집중적인 부분, 슈팅의 정확도 부분을 조금 더 지도자들이 많이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 KT의 선발입니다. 나윤성, 윤영성, 김건민, 강동현, 임상우, 강태규 선발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 B팀 같은 경우는 부상자들이 있어서 A팀과 B팀이 연합팀으로 뛰었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경기가 한 경기, 이게 마지막 경기지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앞으로의 농구를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부산 KT 선수들을 만나봤는데 부모님들께서 거리가 너무 멀다고 오시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울산 모비스의 선발입니다. 황서진, 최서인, 이승윤, 이준일, 최재형, 최준서, 오영석 선발입니다. 모비스도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모비스 선수들도 이제 이 경기 다음 또 경기 마지막 경기가 있거든요. 이 어린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고학년에 가서 또 농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기를 출전함으로써 경험을 쌓기를 바라며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모비스의 끈끈한 디펜스 아닙니까? 그렇죠. 네, 프로팀 모비스의 색깔이 나오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 토너먼트에 조금은 멀어졌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 얻어가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KT와 모비스, 모비스와 KT의 경기 점프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이 센터서클에서 선수들을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경기인 KT로서는 조금은 홀갑은 하겠어요. 뭐 친구들마다 아쉬운 친구도 있고 더 뛰고 싶은 친구도 있겠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농구를 좋아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경기까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게임을 무사히 마치길 바랍니다. 네, 모비스의 성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모비스가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순간 주심의 히스를 불렸습니다. 제가 오리온과 KT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KT 선수들 이렇게 한번 만나봤는데 조금은 주눅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친구들 만나봤는데 그렇게 크게 주눅 든 모습은 없더라고요. 예, 뭐 경기를 하다보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뭐 아이들이 또 패배 요인이 있으면 그만큼 친구들이 또 배울 수 있고 이겼을 때 또 이제 친구들이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면서 또 한 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서진이 자유툴 라인에 섰습니다. 자유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친구들의 경기를 눈여겨보고 있는 모비스 벤치입니다. 2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서진이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KT, KT가 리바운드를 잡아냅니다. 앞쪽으로 김건민이 13번 강동현에게 강동현이 앞쪽으로 내어주는 상황에서 모비스가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고 있네요. 이준일, 이준일 들어갔습니다. 이준일 선수가 멋진 레이업으로 선취 득점을 성공합니다. KT가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4번 다시 한 번 이준일이거든요. 이준일 안쪽의 친구를 보지 않고 그대로 이번에는 솔직히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스피를 먹이면서 예, 리그 위에 스피를 돌면서 들어갔거든요. 누린가면 차지 한 번 보시죠. 이준일이 가로채기 성공 후에 이 전의 장면이거든요. 아, 이번엔 첫 번째 장면이죠. 네. 이번엔 두 번째 장면. 예, 가로채기 이후 왼쪽에서 올려넘으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예, 스피를 잘 이용해서 골과 연결이 됐습니다. 이준일의 연속 득점에 힘이 봐서 모비스가 4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KT가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 지금 남은 시간 5분 32초인데 처음에 지금 KT 지도자가 잘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벌어지게 되면 경기를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작전 타임은 상대방의 흐름을 끊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죠. 예, 뭐 아이들 작전 지지도 할 수 있지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도 타임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KT 선수들은 지금 아이스크림인가요?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으면서 시원하게 동생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예, 동생들을 또 응원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유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동생들이 선전을 기원하는 형들의 모습이었고요. 관중분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경기를 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2, 3학년들로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인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황서진이 KT가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서진이 잘 뚫고 나오고 있는데요. 황서진, 황서진입니다. 마무리까지 들어갔습니다. 황서진 선수가 자기 진영에서 KT 진영까지 돌파를 하고 레이어까지 마무리를 해주네요. 예, 앞전에서 스크린을 잘 해줬는데 예, 그런데 이제 친구들을 수비들을 벌써 3명, 4명까지 다 제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이게 성인 농구 코트다 보니까 성인들도 이렇게 코트를 다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요. 예, 14번 선수 KT 선수의 득점이고요. KT가 2점 따라갑니다. 지금은 KT 진영에서 아, 모비스 진영에서 골 경합 상황에서 반칙이 불렸습니다. 예, 14번 선수의 뱅크슛이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듯이 뱅크슛 활용도는 지금 쌌던 14번 KT 선수가 쌌던 그 위치가 뱅크슛 이용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45도 같죠? 예, 예. KT의 공격을 가로채는 이준일입니다. 이준일이 단독 돌파 이후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심의 휘스를 불렸습니다. 예, KT 13번 선수 강동현 선수의 파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파울을 하려면 확실하게 끊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예, 소위 우리 표현으로 다부지게 파울을 하라는데 다부지게 우리 친구를 파울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블락킹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선수들에게 그런 것들이 지시가 내려지나요? 다부지게 파울을 하라는? 아무래도 승부처 같은 경우나 예, 왜냐하면 바스켓 카운트를 주거나 공격권이 만약에 자유투를 못 넣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유투를 약한 선수 같은 경우는 NBA 선수 같은 경우는 조단 선수 있거든요. 네. 그런 득점에 초등학교 경기에서는 많은 득점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유투 상황에서 기회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우선은 자유투를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포물선이라든지 팔로우스로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슛 적정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1구 백보드를 맞추면서 깨끗하게 집어넣습니다. 3점 따라가는 KT 다시 한 번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4번에 강태규가 김건민 다시 강태규에게 강태규 발맞고 쿼틀라인 아웃됐습니다. 모비스의 공격 지금 이제 KT 선수가 드립을 하면서 무릎맞고 나가는 바람에 모비스의 공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코트 프레스를 보여주고 있는 KT입니다. 모비스 앞쪽으로 이준이를 잘 끊어냈습니다. 반대편으로 패스를 하는 과정에서 조심히 히스를 불렸습니다. 모비스의 공격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안쪽으로 외곽에서 최자영이 드립을 할 때 다시 한 번 주심에 휘슬 네, 14번에 KT 강태규 선수가 스텝보다는 이제 손으로 상대를 때리면서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양 팀 선수들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건 황서진이 돌파 이후에 다시 한 번 리바운드 잡아냈는데요. 최서인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황서진 들어갔습니다. 황서진 선수 계속해서 이제야 웃음을 보이고 있는 모비스의 벤치입니다. 황서진 선수가 왼쪽에서 점프슛으로 마무리합니다. KT 김건민이 공을 안쪽으로 경합하고 있습니다. 윤영서가 다시 김건민에게 김건민 계속 드리블을 해주고 있는데요. 임상우입니다. KT 7번 임상우 선수가 트래블링이 지적이 됐습니다. 저학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래블링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텐데요. 드리블을 먼저 튀겨야 되는데 스텝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축이 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트래블링이나 더블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서진 다시 한 번 안쪽으로 침투 패스 최서인이 공을 잡는 순간 선을 밟았다는 심판의 판정입니다. 예 지금 넘어지면서 자기 안전이냐 우리 편의 공격이냐 안전을 선택했네요. 오른쪽으로 김건민이 공을 계속해서 드리블을 하는 순간 주심의 주심의 휘스를 불렸습니다. KT와 모비스 그렇게 특징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두 팀 간의 대등한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모비스 모비스 황서진 선수 끝까지 돌파를 했는데 못 넣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정연구에서는 그거를 얼마만큼 연습을 많이 시키고 숙달이 돼 있냐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 갈리는 거죠. 속공 플레이를 성공시켰던 모비스 이번에는 수비를 성공합니다. 리바운드 잡고 앞쪽으로 황서진에게 황서진이 다시 한번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황서진이 드리블하는 순간 KT의 방해로 경기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보시면 이승윤 선수가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깔끔하게 보시겠네요. 선수들에게 저지가 조금 커 보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좀 큰 사이즈는 맞는데 아직 어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 전용 또 조끼가 있는데 체격이 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어린 용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은 약간 쫄띠 느낌이 납니다. 지금은 최소인 선수가 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불안한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KT의 코치진도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컷인플레이 아 아쉽게 최재형 선수의 슛이 빗나가고 많았습니다. 예. 9번에 김건빈 선수가 파워를 했습니다. 전반점 벌써 모비스가 열한점 넣으면서 여덟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네요. 계속되는 최재형의 자유투 1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1구 들어갔습니다. 예. 우선은 지금 쏘는 폼이 깔끔하게 링을 향해서 손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폼을 쏘도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요. 얼굴도 뭐 이쁘장하게 생겼네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 따내는 최소인입니다. 확실히 최소인 선수가 골밑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지금도 최소인 선수가 골밑 슛을 팔로소로 끝까지 쏘면서 슛이 깔끔하게 처리됐습니다. 다시 한번 최소인 선 까내고 외곽 들어갔습니다. 네. 이준일 선수가 버저비터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버저비터 성공하면서 16대 3으로 모비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모비스와 이제 7분 남았는데 7분 동안은 이제 자기 기량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길 바랍니다. 양 팀 선수들에게 더욱 더 좋은 경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난 후에 후반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선수를 만드는 것은 최고의 라이벌. 그들은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다. 끝없이 이어지는 경쟁. 상대보다 더 많이 흘려질 땀. 그리고 그 땀을 채워줄 게토레이의 강력한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최고를 최고로 채워라. 나의 상대는 없다. Get ready. 네, 여기는 다시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KT와 모비스. 모비스와 KT의 경기 후반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은 모비스가 많이 앞선 채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 모비스 선수들이 이제 이준윤, 황서진 그리고 이승윤 선수가 정말 정확한 슛을 활약을 하면서 전반전에 16점을 넣었다는 것은 정학년부에서 정말 고득점이거든요. 그만만큼 슛 정확도가 높았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모비스의 다양한 공격루트를 선보일 수 있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반대로 KT는 후반전에 조금 많은 포인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14번에 강태규 선수의 뱅크슛 외에는 지금 득점이 없는데 예, 후반전에 다른 친구들이 조금 더 분발해 주길 바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KT 돌파해 가는 과정에서 김건민이 경합하면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최서인이 앞쪽으로 모비스는 공격도 속공으로 전개하고 있네요. 황서진이 돌아서면서 이번에 주심의 휘스를 불렸습니다. 지금도 황서진 선수가 오른쪽 왼쪽 지그재그 스텝을 밟으면서 드리블을 방향전을 잘해가서 돌파를 했는데 KT 선수가 파워로 잘 끊었습니다. 황서진이 다시 한번 드리블하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저학년 선수들은 저렇게 공이 정지해 있으면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네요. 네, 아무래도 힘센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힘센 친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고 아까 전에 오전 경기는 거북이 바닥으로 그냥 눌러 앉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모비스의 레이업슛 성공하면서 모비스가 18대 3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런 표현이 참 재밌네요. 예, 거북이가 자기 위협을 느끼면 목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나는 우선 공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공을 보호하고 나는 그냥 우선은 확실히 공을 보호했던 거북이였습니다. 1번 최서인이 우리 아버님은 지금 어린아이는 이제 그네를 태워주고 있는데 상당히 어린아이가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이 그걸 보셨는지 예, 웃고 계시네요. 지금 다가 함께 즐기고 있는 2016 홍의장군대 케이벨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입니다. 계속되는 모비스의 공격 돌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심의 히스를 불렸습니다. 최재형 선수가 돌파에 들어갈 때 잠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1번 최서인 선수가 좋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른쪽 왼쪽 지그재그 스텝을 밟지 않습니까? 모비 선수가 네. 그만큼 이제 저학년 친구들도 오른쪽 왼쪽 방향전환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스포츠에서 방향전환 공으로 하는 스포츠에서는 이런 방향전환으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을 속인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선은 이제 뭐 축구로 치자면 옛날에 호나오딩요. 네. 오른발인가요? 왼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쪽 방향만 쓰다보면 어느 장벽에 부딪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선수들이 그 선수의 습관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모비스가 공을 뺏어냈습니다. 지금 KT 선수가 약간 뒤에서 옷을 잡아채는 장면이 보였었는데 예, 15번의 윤형성 선수가 뒤에서 유니폼을 잡아채는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섯 명밖에 없다 보니까 마음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이게 내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뒤에서 파울을 범했습니다. 조금은 KT 선수들을 응원하게 되는 게 KT 선수들은 저학년부 같은 경우에는 스쿼드가 조금 얇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든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KT 리바운드 따냅니다. 앞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모습 보이시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다가 자신의 얼굴이 당겨지니까 잠시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비스의 계속된 공격 이번에도 이번에도 KT가 공 잡는 순간 주심의 히슬 네 3분여초 남은 시점에서 모비스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은 13번의 강동윤 선수의 파울입니다. 1번 최서인이 1번 최서인이 지금은 네 고치진에게 잠시 주의를 줬던 시판입니다. 안쪽으로 조금 길었는데요. 지금 최서인 선수가 자기가 패스를 하고 나서 그 공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패스를 줬는데 터치아웃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아까 모비스 선수가 던졌던 지점에서 다시 공격권은 KT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주 예쁜 아기가 간식을 아빠인가요? 네. 아빠에게 먹여주는 모습입니다. 엄마에게도 하나씩 저희 감독님이 어쩜 이렇게 이런 장면들을 잘 잡아내시는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저희 카메라 감독님들의 모습입니다. 약간은 피곤하신지 이렇게 기지개를 한번 펴주시고 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KT와 모비스 모비스와 KT 경기 18대 3으로 모비스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KT로서는 이번 대회를 이렇게 되면 4패로 마감할 것 같은데 네. 조금 선수들에게 자신감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뭐 아이들이 지금 18대 3이지만 남은 경기를 끝까지 소화하고 더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열심히 뛰면서 뛰다 보면 골도 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농구를 즐기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스포츠라는게 사실은 냉혹한 승패 세계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는 교훈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네. 이 친구들이 뭐 정말로 전문적인 선수들이면 당연히 승패가 중요하겠지만 네. 농구를 얼마만큼 재미를 알고 즐기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최서인이 공을 가로챘습니다. 앞쪽으로 약간 길었는데요. 지금도 선수들 엉키면서 무릎을 붙잡고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모비스의 9번 선수 아이고 공을 공에 걸려 넘어졌네요. 예. 최준선 선수가 패스 주고 나서 네. 볼이 남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 바로 가서 또 잡네요. 최준선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공에 대한 집착이 어우 남다릅니다. 저런 승부욕이 있어야지 또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슬플레이라든지 또 이제 공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면 골 득점이 많이 나겠죠. 이승윤 선수가 교체 들어왔구요. 이번에 트래블링이죠. 이번에는 트래블링이 불렸습니다. KT의 공입니다. KT가 패스를 아주 재미나게 해줬습니다. 9번 김건민이 앞쪽으로 페인트 동작 이후에 임상우가 다시 한번 김건민에게 김건민 돌파하면서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트래블링이 심판도 이제 KT가 지금 너무 튀겨주다 보니까 안 부르기도 뭐하고 너무 이제 걸어다니다 보니까 트래블링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저런 것들이 자신감으로 조금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양 팀 감독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 정도의 편정은 받아줄 수 있습니다. 1번 최서인이 다시 한 번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최준선 선수와 최서인 선수의 스크린 플레이에 기은 최서인 선수의 득점입니다. 다시 한 번 보실까요? 스크린을 잘 걸어줬죠? 그렇죠. 예 최준선의 스크린 이중 입력하고 들어가면서 이 어린 선수가 저렇게 스텝 받고 시팅을 쏜다는 거는 정말 훌륭한 부분입니다. 동료를 잘 활용하는 것도 농구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농구 지능이 높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KT가 돌아서면서 던졌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아까 전에 14번 선수 강태균 선수가 뱅크슛 백보드 활용을 정말 잘해요. 이번에도 똑같은 각도에서 45도 뱅크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준일이 이준일 다시 이준일에게 이준일 그대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최서인이 골밑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서인 선수가 KT의 골장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번 강태규 선수가 골을 맞추면서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모비스로서는 20점 고지에 오르면서 많은 대량 득점에 성공했네요. 전반전에 16점을 넣은 거에 비해서 후반전에 공격력은 다소 떨어졌으나 어찌됐든 저흥련 경기에서 20점을 넣었다는 거는 정말 고득점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14번 강태규 선수 공을 다시 한번 가로채기 성공했습니다. 강태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KT로서는 4패로 이번 대회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모비스는 1승 2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모비스와 KT의 경기 KT와 모비스의 경기 20대 5로 모비스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최준서 선수와 그리고 2대2 플레이 최서인 선수가 정말 잘해줬고 이 최 브라더 내년 시즌을 한번 더 기대해보면서 그리고 KT 선수는 끝까지 열심히 5명이 똘똘 뭉쳐서 좋은 경기해줘서 내년 시즌을 더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들도 관중들의 마음을 모아서 KT 선수들에게 열심히 뛰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치진도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이죠. 저희는 잠시 후에 전자랜드와 LG의 경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KT의 선발입니다. 나윤성, 윤영성, 김건민, 강동현, 석 선발입니다. 모비스도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게임을 무사히 마치길 바랍니다. 모비스의 성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모비스가 오른쪽으로... 고맙습니다. 모비스의 성공을 말할수있습니다. 모비스의 성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모비스의 성공을 kasih 이준희 선수가 버저비터를 성공시켰습니다. 버저비터 성공하면서 16대 상으로 모비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모비스와 KT, KT와 모비스의 경기. 강태균은 링크슈 도래에는 기적이 났는데 후반전에 다른 친구들이 조금 더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KT, KT 골장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번 강태균은 어디가? 강태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KT로서는 4패로 이번 대회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모비스는 1승 2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모비스와 보스터들이다!